금평 김제시 금평 김제시 김제하고 안주 사이에 있는 금평 저수지에서 잠을 자고 공량을 하고 지금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금평 저수지 여기를 한바탕 보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벚꽃 나무가 많이 있고 벚꽃이 피면 참 이쁜 길이겠네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봅시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런 디아크 이런 디아크 금평 저수지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아주 큽니다 금평 저수지 아름다운 마침 산책길에 나섰네요 이건 바다가 아닙니다 이건 호수입니다 호수 철저히 이렇게 나게 된다고 응 이곳은 사이비 안녕하세요 도둑에서 도둑을 가면 또 도둑을 가면 도둑에 도둑을 가면 도둑을 가면 도둑이 도둑이 도둑을 가면 도둑에 도둑을 가면 도둑을 가면 구글쇠요. 구글쇠. 오디오 지금 일어나는 중입니다. 오디오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오디오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모악산인가요? 네, 모악산인가봅니다. 내일 보걸로 살건데요.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모악산. 저기서 말하는 거 아닌가? 저기 마가보라쌤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아버지, 저 할머니들 온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쪽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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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